민간 부분의 사마귀 원인, 증상, 치료 생식기 사마귀는 사마귀는 외부 신체에 친밀한 부분에 2에서 5mm의 긴 촬영에 작은 연장 지적 교육되어 있습니다. 어떤에서 친밀한 장소에 사마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 뿔 모양의 피부 부속기의 외관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 신체에 민감한 부분, 성적으로 전송 수건이나 감염된 사람의 사마귀와 수건을 사용하여 직업 및 캐주얼에도 접촉시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구강 섹스를 하는 동안 불쾌한 질병 유두종 바이러스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마귀 감염 유두종 바이러스의 원인은 공중 목욕탕에 정상 방문하고, 사우나에서 몸에 노출 친밀한 부분을 안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친밀한 장소에 사마귀가 요도와 항문 주변, 음경의 머리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여성 유두종 바이러스는 지역 현관, 크고 작은 능순, 음핵 영역, 질벽과 자궁 경부 영향을 받습니다. 유두종은 후두, 혀 및 구강 점막 감염된 사람과 구강 섹스 풀취 후의 뺨 내부 공동에 나타날 수 있다. 친밀한의 사마귀 모양의 위험 인자, 임신, 다른 감염, 성병의 존재 장소 비타민 결핍과 면역체계 약화, 손상 성기의 미생물 수 있다. 당신이 자신에게 유두종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생식기 사마귀의 발생은 어떤 이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또한 성교 중에 발생할 수 가려움과 장렬감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 유두종은 최고의 그들에게 자신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지만, 즉시 정확하게 증상과 질병의 바이러스의 발현 정도를 확인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 제거를 규정하고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유두종 분석을 지출해야 한다. 암세포에 대한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에 대한 원인과 적절한 치료를 결정한다. 성기의 사마귀를 제거 절차는 매우 고통이다. 생식기 사마귀의 치료 조기 치료에 더 순종 유두종 질병의 정도 싱글피부 형성이 방법은 냉동요법이라고 질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 레이저 치료로 고통 사마귀 제거를 제공합니다. HPV 민속 방법의 치료는 원시 감자 사마귀, 오일 전나무 또는 내기 똥풀의 주스를 닦아 제공합니다. 사마귀를 실행하고, 그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에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몸에 더 친밀한 주변 지역에 추가로 확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을 저희는 원시 감자 사마귀, 오일 전녁원의 사마귀, 오일 전녁원의 사마귀, 오일 전녁원을 zoolog, 오일 전녁원으로 가정 사업하다가, 오일 전녁원의 사마귀, 오일 전녁원의 사마귀. 자막과おり 전녁원을 통해 사업 지료소와 인종 유일한 사마귀, 오일 전녁원으로 가정해서, 오일 전녁원을 쓰기 전녁원으로 가정된 사마귀개! 즉, 지난 오늘의 주管afa시 감자 사마귀, 오일 전녁원을 쓰기 전녁원을 받아서 돌려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